오늘은 싱글벙글 요즘 여성들이 기겁하는 남성들의 저울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30대 남자들아 너네 저울이야 라는 글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너네 저울이야 왜 이렇게 위대한 여성의 조건을 재는 거야? 나도 재고 따졌으면 애초에 소개도 안 받았을 거야. 나보다 부족하고 맘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좋은 부분 찾으려고 노오오오오 노력하는데 너희 남자들은 왜 위대한 여성의 조건을 깎아내리며 주제 파악 못하고 재고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요즘 여성의 조건을 재는 게 화가 난다는 이런 류의 글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죠. 아니 솔직히 진짜 양심의 털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남성 조건 보는 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내용 아닙니까? 한국 여자는 사랑 없이 외모 재산 학벌 모든 걸 재고 따지고 외국 여자처럼 성격 가치관 이런 거 보지도 않잖아. 허영심심해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며 결혼 프로포즈 명품백 샤넬 허버허버 안 해주면 발광하잖아. 라는 식으로 남성들은 이제 호구같이 당해주지 않겠다 선언하고 응 아니야 남자들 주제 파악 잘해서 여자 재는 거야.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돈 많고 직장도 좋은 게 팩트거든 아무것도 없는 여자에게 빌빌댔던 영포티 세대가 바보였던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남성들은 과거 남성들처럼 붕신같은 호구 결혼을 하지 않겠다 말하며 진지하게 30대 중반의 아줌마 감다디 아줌마를 누가 품어주냐라고 아줌마라는 단어로 명치를 박살내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화끈하게 응 맞아 남자들 수평저울이야 여자랑 남자랑 수평이 맞아야 같이 놀고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남자는 저울이 맞다고 인정해버리는 상남자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저울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저울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제가 오늘 재밌는 글 하나 더 보여드리죠. 결혼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남녀 조건 봐주라라는 여성시대하는 fm리스트 한국여자가 있습니다. 애시당초 여성시대하는 그 순간부터 남성들이 절대 결혼해주지 않을 조건인데 조건을 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일단 조건을 봐보면 여성은 34살에 모은 돈 4천만원 월급 250만원을 받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한국여자입니다. 저 나이 처먹도록 모은 돈이 저거밖에 안된다는 건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백 호캉스 허버허버하고 다녔던 과거가 훤히 눈에 보이는 지경이지만 남성의 스펙은 아주 정갈하기 짝이 없는 35세 평택구덕 아파트자가 있으며 월급은 550의 성과금 미포함입니다. 딱 봐도 남성은 착실하게 인생 살아오며 스펙과 돈을 관리했던 게 느껴지시죠? 남자와 여자를 양팔저울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남자의 스펙이 월등하다고 저울이 평가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글쓴 34살 모은 돈 4천만원 한국여자가 아깝다. 남자 만나면 평택 내려가야 하는데 난 지방사는 남자랑 결혼 못하고 저정도 스펙까진 남자는 널렸다. 저런 남자 조건은 흔하다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나는 절대 안만난다 여자 스펙이 아깝다라는 식으로 여성의 스펙이 아까우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 나이 34 남자 나이 35 여자 모은 돈 4천만원 남자 모은 돈 최소 3억. 여자 월급 250 남자 월급 최소 600 이상. 이 격차에 차이가 있는데 여성들은 여자가 결혼하기 아깝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이 불평등한 저울을 보시죠. 여성들은 요즘 남자들이 여자 스펙을 너무 따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할 남자 평가하는 행위에는 이렇게나 관대한 걸까요? 심지어 여성들은 남자들이 저울 같다고 욕하는데 그 저울은 여성들에게만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남성들도 부디 여자 만날 때 모든 걸 따지고 만나세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애초에 당신을 만날 때 이것저것 재면서 만나니 말이죠. 우리 평등한 조건에서 비교해봅시다 여성들.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울 구매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평등하게 서로 재면서 만나자. 그게 양성평등이니까.